우리집 유치원 아2 아 아 cynical 아 힝쌤! 아, 엘팡이! 힝쌤 힝쌤! 엘팡이 왔어! 엘팡아! 근데 손에 든 건 뭐야? 혹시 힘쌤 주려고? 아, 이건 힘쌤! 고마워! 게 아니고! 친구 줄 거예요! 아, 친구! 힘센 게 아니었구나! 친구들은 왜 주는 건데? 누구 생일인가? 그건 아니고! 실은 엘팡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엘팡이! 친구가 많이 생겼구나! 엘팡이, 축하축하! 축하축하! 엘팡이 친구랑 사이좋게 놀 거예요! 아, 좋아! 자, 그럼 친구랑 하면 더 즐거운 힘센 체중도 해볼까? 좋아요! 그럼 이거 내려놔야겠다! 자, 친구 선물은 잠깐 내려놓고 네! 자,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서 준비! 힘을 모아서 예헤! 예헤! 어, 반대로 힘이여! 솟아라! 예헤! 자, 오늘도 힘차게 힘센 체중을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준비 됐다면 시작! 하나, 둘, 셋! 우쿵불쿵 힘센! 여기로 놓아! 우쿵불쿵, 울쿵불쿵 힘 한번 더! 우쿵불쿵! 진짜? 옆으로 놓아! 돌끈끈 돌끈 힘이요 솟아라 예 맞다 맞다 얘들아 어제 터지지 않는 풍선 그거 실험하는 거 봤지? 완전 신기했지 오 바늘로 찌를 때 풍선이 터질까 봐 조마조마했어 나 나도 조마조마했어 그럼 이 풍선도 안 터질까? 터져 안녕! 안녕! 다녀야! 다녀야! 그래! 그러다가 풍선 터져!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터지는데? 풍선 꼭지를 잡으면 안 터져! 이렇게 해도 돼! 접시에 올리면 안 터지지롱! 진짜네! 타타처럼 하면 안 터지겠다! 나나도 해봐야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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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거야! 나도! 이렇게! 한팡이로! 한팡이로 해볼거야! 좋아! 좋아! 애들아! 애들아! 봐봐! 걷는다! 잘한다! 잘한다! 고생했어! 오! 태판이! 태판이도 하고싶어! 우리도! 좋아 좋아! 그럼 우리 모두 다다처럼 이 접시위에 풍선을 올리고 한번 걸어볼까? 자! 접시위에 풍선을 올리고 자! 걸어보자! 다다부터 출발! 출발! 다다부터! 자! 잘했어! 잘했어! 자! 정답! 자! 정답!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 천천히 가야돼! 다다라! 그래 다다라! 아! 따라해드리라! 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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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곳이 어디다 걷! 아! 내 풍선은 어디갔지? 아! 왜 내 풍선은 자쿠자쿠 떨어지는거야! 오! 예! 그러게! 왜자꾸 떨어질까? 접시에서 풍선이 안 떨어지면 진짜 좋을 텐데! 아! ! 저그 چ... 아 테이프로 이렇게 뚝 붙이면 안 떨어져요 오 그렇겠다 맞냐 맞냐 테이프 테이프 풍선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면 터진단 말이야 맞아 맞아 종이 터졌어 그래? 그럼 종이 접시 두 개로 이렇게 하면 오 나나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차차 좋은 생각 났어 뭔데 뭔데? 종이 접시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풍선을 끼우는 거야 그럼 풍선이 안 날라가잖아 대단하다 그러면 닫아도 여기다 구멍 딱 뚫어서 풍선 팍 끼울 거야 자 갑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위를 잡고 조심해 가위를 쓸 땐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쪽 선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오리면 되거든 잘 자르지 짜잔 햄팡아 안녕 안녕 가자야 나나는 운전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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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풍선 끼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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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것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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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안 빠져 안 빠져 진짜 차차차마리 맞았어 그럼 우리 저기까지 빨리 갔다 오게 하자 생선 안 빠지게 잘 끼웠나요? 네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우리 차차 부터 출발 출발 그럼 이번엔 다다도 출발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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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 멋있데 어떻게 볼일지 짜 그럼 우리 나나도 풍선 잘 띄웠다면 준비하시고 출발! 이번엔 우리 해팡이 차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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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안 떨어트리고 달리기 성공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재밌겠다! 여기 잡시에 구멍 뚫고 노니까 정말 재밌어요! 얘들아, 우리 또 다른 놀이도 해보자. 그럼 이 구멍에 공 던져서 넣는 게임 해보면 어때? 그거 좋은데? 근데 얘들아, 공은 어딨지? 햄팡이가 가지고 올게요. 그래, 햄팡이가 갖고 와봐. 공 어디 있을까? 내가 갖고 오자. 어? 공? 짜잔! 오, 햄팡이? 그래, 볼풀공이네. 좋아. 그럼 힘쎈이 이 종이접시를 들어줄테니까 자, 다함께 공 던지기 놀이를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공 던지기 놀이 시작! 시작! 반지기 슝! 잘한다! 우와, 저다 꼬리! 자, 자, 자! 못 넣었어요, 차차! 벤턴이 풀이! 나나, 나나, 아직 한 번도 못 넣었다, 나나! 우와, 뒤에서 앞으로! 우와, 잘했어, 나나! 잘한다! 우와, 다단은 뒤에서도 넣고, 차차는 멀리서도 던지네. 우와! 해봐, 해봐! 자, 지금부터는 종이접시가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종이접시! 너무 어려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지러워! 펜파이가 어지러워! 펜파이가 어지러워! 펜파이, 여기있어요, 여기! 하하하하 자, 여기! 왜왜왜왜왜? 저도요, 이거 종이접시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요. 다다도? 네. 그럼 다다도 해봐. 진짜요? 나나도 종이접시 들어볼래요! 그럼 우리 나나도 해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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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힘쌤도 여기서 던져봐야지! 우와! 햄빵아,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좋아! 좋아! 자, 던져봐! 자, 이거지? 나나야, 내가 던질게! 잘 던져! 자! 우와! 힘쌤도! 슉! 슉! 아깝습니다! 아! 못났어! 우와! 차차 잘하는데? 이제 다시! 햄빵을 다시 해보자!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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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날라야, 너가 해봐! 아! 아! 잡을 수 있어요! 아! 최고! 저기! 와! 꼬리! 친구들은 종이접시로 어떤 놀이를 해봤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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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